오늘도 평화로운 지구 평소와 다름없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 그곳에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 조시 휠러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쫄딱 망해버린 세상 제 2의 인생을 맞이하게 된 평범하고 평범해 급한함 어른들은 몽땅 좀비가 되어버린 무겁지대에 현실판 GTA가 탄생해버린 것이죠 하지만 청소년들만 남은 세상에도 역시나 위기가 존재했으니 세상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 학교 일진들 각 클럽별로 지역을 지배 전국 통일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 평소와 다름없이 홀로 탐험을 하고 있던 조시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현장으로 달려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시무시한 일진들의 앞으로 말이죠 세상 누구보다 사랑스러웠던 학교 제일의 미녀 샘딘 첫사랑의 그녀를 찾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타하는 조시 하지만 위기 속 소녀는 전혀 엉뚱한 사람이었으니 옆집에 사는 말썽쟁이 꼬마 소녀 앤젤리카였던 것 그리고 하나 더 사무라이 정신에 빛나는 운동부 에이스 웨슬리까지 그들은 졸지에 한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바랄 수 없는 막막한 세상 일진 연합으로부터의 위협이 시작되어 버렸거든요 이곳은 모든 것입니다 party supplies tie pots what are you washing? I just use it for storage everyone can hear that shit he's the bad guy how'd they find us? and we'll pump and we'll kick the shit out of you I don't have a team I'm a genius with very flexible morality merged my soul but Ronin seeks forgiveness through action look I'm sorry I was such a shit no you're not fascist bullies who saw my max many times and dressed like assholes these douchebags wanna party? these douchebags wanna party? no no we gotta turn off turbo we gotta turn off turbo we're savage AF turbo we're savage AF turbo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첫사랑의 그녀 샘을 되찾는 그날까지 말이죠 멀리야! 저거는 옷을 입고, Lexington Ave. 나 마야죠. 배고프다. 개선! 그렇게 단 시인이 도착하게 된 마을 중앙 쇼핑몰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하게 되는 전문짝 토남, 이라이까지 드디어 일행들에게도 아지트가 숨기게 되었습니다 좀비와 일진들로부터 몸을 숨길 수 있는 최적의 아지트 하지만 쇼핑몰 내부에는 이미 또 다른 위협이 존재하고 있었으니 어쩐 일인지 나를 걸어오는 정체불명의 좀비 아직 이성이 남아있는 마지막 어른이었던 것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세상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 망해버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쇼핑 망해버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쇼핑 감염이 되어있는 이유 저의 이 시인은 물로 나는 무조건 시장 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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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공 그들은 드디어 탐험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라진 첫사랑의 그녀. 샘을 되찾기 위해서 말이죠. 온 동네 구석구석 단서를 찾아 헤매는 두 사람. 하지만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샘이 아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일찐들의 위협. 그가 쇼핑몰 밖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거기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위협까지. 감히 일찐들조차 감당할 수 없는 최강 또라인 제이든 호이스의 등장. 온갖 이해할 수 없는 기행들에 이어 멀쩡한 사람을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비밀까지. 멸망해버린 세상. 반드시 피해야 할 대상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그렇게 사료 공장에 갇혀버리게 된 두 사람. 그리고 같은 운명에 놓여버린 수많은 학생들까지. 제이든이 자리를 비운 사이 탈출을 시도하는 졸씨. 그리고 실소투성이인 조씨를 돕는 공장의 핵배까지. 그들 또한 악당의 소화가 아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폭정에 감히 저항할 엄도조차 내지 못했던 평범한 학생들 이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마주하게 되는 악당의 진짜 정체까지. 어쩐 일인지 좀비가 되지 않고 살아있었던 교장선생님. 괴물 같은 학생들에게 시달리던 그는 진짜 괴물이 되어버렸으니. 모든 학생들은 지옥으로 인도해버린 악의 끝판왕이 떼었던 것. 무시무시한 교장선생님을 위협 속 공장의 시설들을 이용 기습에 성공하는 졸씨 이었고 날리게 되는 최후의 일격까지 그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으로 말이죠.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쇼핑몰로 합류하게 되는 수많은 학생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아 또 다른 기업까지 아이들 구춘 사건이요. 너무나 달라져버린 쇼씨의 운명 어느새 그의 아지트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클럽들과의 돈독한 관계 유지까지 더 이상 그는 평범남이 아니었습니다. 일쟁들로만 가득한 강호에 새로운 강자로서 떠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쇼씨의 성장을 눈에 타시로 여기는 세력들 또한 존재했으니 최강 세력을 자랑하던 일진연합들 그들의 보스 터보가 조시와의 전쟁을 송파하게 된 것이죠. 무시무시한 기습 공격으로 쇼핑몰을 제압하려는 일진연합이었지만 조시 또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동료들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으니 점점 더 팽팽해져만 가는 양측의 신경전 그리고 그곳에서 보게 되는 익숙한 모습까지 조시가 그렇게 찾아야매던 샘이었습니다. 거기다 어느샌가 다시 돌아온 교우장 선생님까지 오직 약육강식만 존재하는 일진연합의 세상 새로운 보스로서 등극한 것이죠. 그리하여 첫사랑이 그녀를 되찾기 위해 홀로 구출작전에 돌입하게 되는 조시 몰래 일진연합의 아지트로 향하게 되는데 어쩐 일인지 텅텅 피어있는 연합의 아지트 재앙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진연합의 새로운 보스가 되었던 교우장 선생님 그는 배탈약을 이용 기존의 참모진들을 무력화시키고 있었으니 그는 곧바로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세계를 확실하게 멸망 새로운 세상으로 재창조하겠다는 것 그렇게 다시 사료공장으로 향해버린 교장 선생님 그리고 준비해놓은 확실한 한방까지 서둘러 쇼핑몰로 돌아온 두 사람 그리고 동료들에게 알리는 위기 상황까지 하지만 샘은 도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친구들과 추억이 함께하고 있는 이곳 고향을 지켜내고 싶었거든요. 그리하여 착한 샘을 위해 마지막 파이팅에 도전하는 졸씨 그리고 그와 함께해줄 수많은 친구들까지 결전의 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더욱 멸망시키려 하는 악당들과의 한판 승부가 말이죠. 바로 그때 조시와 함께 몰려오는 수많은 좀비들 시끄러운 음악소리에 이끌려온 지원군이었던 것 마지막 파이팅 올리브가 연락버린 선생님 졸씨 목욕부 다른 아이들 그렇게 인지일들에게 도달할 수 있었던 조시 그리고 이어지는 대격돌까지 갇혀있는 학생들을 구하기 위한 최후의 결정 최선을 다해 교장선생님을 저지하려는 샘과 어느샘과 돌아온 조시까지 세상을 멸망시키려 하던 악당들은 결국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몸속에 숨어있던 괴물과 함께 말이죠 이미 점화가 시작되어버린 미사일을 처리하기 위해 하늘 로우픽 위험지역 밖에서 터뜨리는데 성공하는 인행들 그리고 맞이하게 되는 예산밖의 성원들까지 조시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교 최강 킹카였던 샘 그녀는 일진연합의 새로운 여왕으로서 등극하고 있었거든요 어른들은 몽땅 좀비로 변해버린 세상 10대들끼리 버리는 지구 멸망 속 삼국지대전 넷플릭스 아포칼립스 액션 데이브레이크였습니다 마지막 장면의 샘이 너무 화끈한 거 아닌가요? 상상도 못하는 반전을 선사하는 최종 영리 맨딩이란 말이죠 마지막 장면의 샘이 너무 화끈한 거 아닌가요? 마지막 장면의 샘이 너무 화끈한 거 아닌가요? 마지막 장면의 샘이 너무 화끈한 거 아닌가요? 마지막 장면이 남쪽 임신 쓰기 마지막 장면은 몇 장면을 상상하게 된 이유는